이번에는 GKEY의 두번째 포지션으로 4장조 제2스케일을 배워보겠습니다. 본 MPB 애드립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기타를 배우시는 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브 화면 우측 하단에 빨간색 네모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그 위 좌측에 엄지척 모양인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누르신 후에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번 개방현 E가 이번 4장조에서는 라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2스케일 시작은 그 다음 음 도인 6번줄 3프렛 G가 되는 것입니다. 6번줄 3프렛 G는 4장조에서 도가 되므로 4장조 제2스케일을 도폼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6번줄 3프렛 G를 도로 하여 G의 제2스케일 지판 운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6번줄 3프렛 G를 도라고 읽습니다. 입으로 음이름을 말하면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6번줄 4 Bangkok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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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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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